Q. A.M.D.P. 네, 지금 라이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 운동 갔다 왔습니다, 지금 예 아니... 이렇게 많이 댓글이... 눈이 아파요 컴퓨터로 하고 싶은데 이걸 타자로 칠려고 하니까 휴대전화기로 하니까 손가락이 휴대전화기도 지금 배터리가 좀 빨리 달아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썼나 봐요 이거 어떻게... 네 내 집이에요 뭐라고 소취할까? 운동 때리고 왔어요 이따가 고기 해 먹으려고요 네 네 여기는 더 여기는 타이밍을 하고 저는 더 점심을 더 해서 감기 감기 괜찮아졌습니다 네 이야 지금 바보여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거 어떡하죠 이거? 이거 왜 안 보이지? 이렇게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라이브를 보이시죠? The age 라이블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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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거를 왜냐면 금방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? 오늘 멤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? 이거 컴퓨터로 못하나요? 이거 하긴 제 컴퓨터가 맛이 같습니다 이거 지금 몇 명 들어왔는지 알아요? 이거 지금 몇 명 왔는지 아시나요? 여긴 지금 몇 명 들어오셨죠? 하 하 100명 오 100대 1이에요 지금? 어? 이게 100명만 이게 그 뭐야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어? 아닌가? 105명 네 저 34개월입니다 네 저 34개월이에요 아직 신생아야 4,600명 여기 4,600명 지금 리슨이라고 네 저희 엘프분들과 지금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4,600명 여기 네 여러분들 저 보고 싶었나요? 예 모르겠어요 에브리바리 세이 2박 2조 이거 음성 지원이 안 되나? 음성지원 안되나요? 말로 하고 싶다 음성지원 어떻게 돼?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정화 이거 아닌데? 탭 뭐야?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니잖아 멕키코 안녕 엘프와 라이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음 리슨 신생아가 수염이 납니다 음성 못해 붙여 붙여 헨스 어 아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이거 아 아 아 예 예 너무 어렵다 셀카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셀카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아 옆에 있네요 예 네 나 없이는 안 되는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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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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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줄게요 Consumer P 어떻게 해놔야 구? 살짝 멘붕 아니 이럴 거면 오늘 만나서 얘기하지 그쵸 만나자 다들 어디 네요 이거 원래 이렇게 써있는대로 쓰는 건가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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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멘 엑소 아쿠치 아쿠치 아wię what about avocado I'm already ate avocado every morning 아니, 질문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뭐 어디 있겠어요 컴퓨터로 하고 싶은데 네, I really like avocado and organic food 화이팅! 질문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? 네, I really like it 너무 빨리해서 제가 모르는 거죠 네,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and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and I really like it 제가 운동 끝나고 먹는 게 있는데 이걸 써야지 제가 운동 끝나고 먹는 게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한번 시도해 또 해 보세요 운동이 끝나고 운동이 끝나고 운동이 끝나고 그리고 그리고 믹스 견과류 운동불가니 믹스 견과류 치아시드 치아시드 그리고 그리고 포올라니 포틴 좀 넣어서 뭐 물 좀 많이 해서 물 좀 1L 좀 안되게 뭐 마셔요 아쉬워요 그거에 잘 안먹는 견과림도 먹을 수 있답니다 물은 1.5 정도 마시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마시는 것 같아요 필리핀, 팔레스타인, 타이, 멕이 고, 앤섬, 땡큐 그거보다 좀 더 마시는 것 같아요 어쩌저가 아니라 어쩌저 인도네시아 칠레, 타이완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드라마 기회를 내면 할 거니까 아직 말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헤이 베이비 너무 많이 사랑해요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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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엄마 레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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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의사 아니지 한의사 이런 거 축하해요 공진단 사러 갈게요 이제 꼭 수능 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구 대구 중성 중성 아주 즐겁고 즐겁고 행복할 때입니다 사우디어리비 아니에요 신동이 형은 아이패드로 자판을 이용해서 했는데 저는 자판이 없습니다 자판이 없고 네 그래서 저도 신동이 형한테 물어봤는데 어 저는 자판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유튜브 아니 유튜브래 그 블루투스랑 이렇게 자판이랑 연결해서 하는데 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아닌가? 잘 모르겠어요 옛날 아이패드도 다 연결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참 세상에 좋아졌습니다 참 세상에 좋아졌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잠시 하면 수강화롭지 수복 최 오늘은 커피 사서 마십니다 그냥 맘에 보다 오늘은 커피 주문해서 하지만 전 하루에 갑니다 그냥 집에서 영상이면 보여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이거 쉽지 않네요 손가락이 소홀 제가 가지고 있는 원두 보여드릴게요 아쉬워마이빈 원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그 집에서 어 이거 근데 집을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집이 나오는게 저번에 슈즈 리턴즈에서 많이 보셨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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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 으 으 아직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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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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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공개 셀카? 미공개 셀카? . . . . . . . 미공개 셀카 안 나오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얼굴들이 안 나오죠 리트기형이랑 아 그래요? 하루에선 라이브를 보고 있다니 칭찬해요 저 지금 머리 길르고 있어요 알죠? 다들 깡동에 별로 싱가포르 페퍼 크랩, 칠리 크랩 I really want to eat pepper 크랩 수능 8일 남았습니다 수능 8일 남았습니다 수능 8일 남았고 수능 화이팅! 향수 추천 향수 추천 자꾸 여기에 얘기하는 거 같아 향수 향수 안 나오고 부터 불러 내 컴퓨터가 죽을래요 바디 오션은 다음 시간에 I'm Otheam from Colombia, Japan, Bali, don't skip your dinner, super short in Indonesia, two days, please. 향, 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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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힌다 할 말이 너무 많아 하지 못한 얘기들이 많아 Oh baby 점점 멀어져 간다 너의 뒷모습을 나는 바라본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 이렇게는 난 널 못 놔 14주년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게 해야 해요 왜냐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였지? 네가 내게로 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각이 난 나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는지 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뭐였죠? 가장 보고 싶은 건 나야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 지우지 못해 너를 지독하게 난 널 사랑했다 난 널 되돌릴 수 없단 걸 알지만 내 마음은 왜 이러는지 지속하게 네 내일 운동해야죠 네 솔로는 외로워요 울자 당연히 안 할까 이제 CCM 앨범 해볼까요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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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예 예 동해 아세이 동해 유세이 오빠스 동해 동해 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침대 보여드릴까요? 아쉽네요 잘 안 나오네요 아 아 재밌어 해누지 아 내가 사랑한 S.B.Y 그녀를 찾아 Day&Night 샤피들 잡히지 않아 그림자처럼 만지지만 맞나요? 안드린지 너무 오래돼서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 네 쟤는 먹어요 글루미! 글루미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운동이랄까? 음식 flock 음식 엄청 efficiency 음식 30% 음식 1% 음식 1% 음식 2% 음식 1% 2% 음식 1% 라면 언제나 정답이죠 내가 뭐 먹어야겠어 14주년 동안 14년 동안 14년 동안 정말 함께 한다는 건 그 어떠한 것보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같이 걸어주고 버텨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앞에서 열심히 음악하고 여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인 것 같아요 또한 모습을 말아 고민하는 마음을 고민하고 생각해요 더한 음악 더한 모습 더한 모습 더한 모습을 좋아할까 저희가 이미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모습을 보여드리고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한 모습 더한 모습 더한 모습 더한 모습 더한 모습 더한 모습 이렇게만 기대해 주세요 마치고 everybody say say something 멈춘 건가? 멈춘 건가?